자 오늘 배워볼게 해어핀이야 해어핀 해어핀인데 한번 해어핀 해보자고요 자 일단 볼게요 해어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어핀을 해어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카롭게 우리가 지금 해어핀 하는건 어떠냐면 여기서 되게 이상한 습관이 들어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해어핀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첫번째 해어핀은 기본 해어핀은 대는거에요 딱 고정시켜서 대는거 딱 고정시켜서 대고 대고 이런 해어핀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대는 해어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에서 잘 사용을 못해요 왜? 왜 못해? 몰라요? 대는거는 네트앞에 살짝 떨어져요 네트앞에 살짝 떨어진거 됐을때 넘어가는거에요 근데 과연 게임을 할 때 해어핀이 네트앞에 살짝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상대방이 네트앞에 살짝 떨어지는 일이 크게 많지 않아요 복식할 때 두루블라도 이런 라인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맞게 해어핀 하려면 철저하게 손목을 써야돼요 뭘 써야된다고? 손목을 써야된다고요? 손목을 써야돼요 그래서 손목을 발달시키고 자꾸 앞으로 해어핀에 대한 느낌을 완전 바꿔야돼요 첫번째는 대는 해어핀 그죠? 기본 해어핀 실전에서 효율성이 크지않아요 두번째는 두번째는 어떤의 비즈니스에요? 손목을 써야될까? 이렇게 이런게 다 뭐에요? 손목을 써야될까? 손목을 왜 써야될까? 손목을 써야될까?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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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을 왜 써야될까? 손목을 왜 써야될까? 첫번째는 네트와의 이런 거리 조절을 하기 위해서 손목을 써요 손목을 안쓰면 이런 거리 조절을 못해요 되는걸로 이거 어떻게 손목이 드롭이 여기 떨어졌어 근데 되는걸로 이거 어떻게 해어핀을 해? 대면 가나? 눕힌다고 가? 안가지 그니까 그래서 거리에 대한 조절을 하려면 철저하게 뭘 써야된다? 손목을 쓸 수 있어요 두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을 사이드로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손목을 쓰면 어떻게 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거리 조절하고 그죠? 그럼 방향을 사이드로 뺀다 멍그리해서도 해 안해요 근데 이렇게 손목 발달이 안해있으면 어떻게 쳐야될까?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이렇게 쳐서 이제 막 뚫게 맞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 그럼 언더 하는 거죠 언더 언더의 비율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핀에서의 어떤 헤어핀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헤어핀을 못하고 언더 비율이 높은 사람은 손목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매트와의 거리 조절을 못하고 방향을 방향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왜 써야된다? 헤어핀에서 거리 조절 첫 번째 매트와의 거리 조절 방향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목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거리에서 헤어핀을 할 수 있다 어떤 밀어내는 힘을 줄 수도 있고 어 사이드로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피를 넣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피를 많이 넣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피를 많이 넣는 동작은 뒤에서 앞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궤도로 손목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발달시키잖아 나중에 이렇게 되는 헤어핀이 너무 불편해서 못해 그러니까 선수들이 헤어핀 할 때 진짜 묘하게 나오는 동작이야 이게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동작들이 아주 묘하게 나와 그래서 예리하게 헤어핀을 할 수 있어요 통 돼서 튕기는 걸로는 예리한 헤어핀이 될 수가 없어요 거리 조절과 방향 조절을 못합니다 이해 됐어요? 두 번째는 타점이 아래에 있어도 위쪽에서 손목을 발달시켜서 손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타점이 약간 아래쪽에서는 팔꿈치나 어깨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팔꿈치나 어깨를 이용해서 헤어핀이 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어떤 감각이 있는 상황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언더에 대한 비율이 많아져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타점 아래에서 잡으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왜? 상대방이 저기 있어 근데 내가 타점 아래에서 잡아도 충분히 헤어핀을 했을 때 헤어핀을 넘어가는 시간이 저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헤어핀을 넘길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아래에서도 뭐야? 헤어핀을 해야지 무조건 아래 타점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상대성이잖아 우리가 상대방이 또 저기로 몸이 쏠려 있어 저 사람이 크로스했는데 내가 아래쪽에서 충분히 헤어핀을 들어가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핀을? 헤어지 무조건 뭐 언더를 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타점을 위에서 잡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손목과 아래에서 팔꿈치에 어깨 이런 어떤 볼치라는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는 이런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C조, D조 분들도 이쪽을 손목 발달시키고 아래쪽에서 팔꿈치나 어깨로 이런 감각을 제가 거의 다 해냈어요 어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어떤 느낌과 감을 잡으면 다 금방 해냈던 동작이에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손목 그 부분만 좀 풀어갈 거니까 그 부분만 좀 풀어갈 거니까 그 부분만 좀 해보자고 그렇죠 오른쪽만 한번 따라해볼까 네 일단 긁 열어줘야지 포핸드 그립 열어주고 그렇죠?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돼 우리 기본 에어핀이 아니에요 응용 에어핀이야 응용 에어핀 응용 에어핀 그래서 손바닥 위를 보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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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 아래쪽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밀고 이렇게 맞는 면적이 다 달라요 아까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긁은 거는 사실 여기만 친 거예요 여기 여기만 해도 가능해요 응 지금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 여기로 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 볼을 100대 100으로 튕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거리 조절과 방향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나중에 생기면 뒷쪽에서 드롭을 깎아 친다거나 슬라이스 되면서 드라이브를 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또 또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감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또 뭐 이렇게 깎아 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맞은 거예요 아까 전에 이렇게 맞은 거고 이렇게 맞은 거고 이렇게 맞은 거고 에어핀 이렇게 맞는 거고 이런 어떤 면에 대한 활용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에어핀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뭐 뭐 달라고 아직도 습관이 안 됐네 다시 손목 열고 그리고 흔들리게 좀 더 돌아가야 돼요 팔꿈치는 펴지면 될 거 아닐까요? 안 돼요 기본 헤어핀이든 응용 헤어핀이든 응용 헤어핀이든 항상 접근할 때 팔이 접혀지는 위치에 있어 밀어주든 해야 돼요 팔이 항상 펴져 있으면 뭐가 안 돼요? 방향성을 못 잡아 그냥 힘 전달이 안 돼요 항상 어느 정도는 굽어져 있어야지 밀어내는 힘과 방향을 좀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펴져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립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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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되는 거지 손목 업 다운 이런 느낌 이 밑볼이 여기서 맞아 이렇게 업 다운 이런 느낌 다시 여기서 볼까? 조금 더 올려서 손목 업 다운 힘 빼고 업 다운 업 다운 이런 느낌 업 다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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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립은 어떻게 된다? 손이 어깨보다 위에 있으면 이런 어떤 포핸드 그립 조금 약간 돌아가 있는 그립 이런 그립이 좀 잡히는 거고 손 바닥 쪽에 대한 그립이 잡히는 거예요 포핸드 그러면 그러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어깨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면 준비 그립 그렇게 해야 명이 나와 그렇죠? 무릎보다 아래에 있어 그럼 무슨 그립이 나와야 될까? 백핸드 그립 그래야 명이 나오죠 제가 아까 전에 아래에서 한 건 다 백 그립으로 한 거예요 이 백핸드 그립으로 한 거예요 이 포 그립을 여기로 가져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백 준비 포 뭐 이런 그립이 되겠죠 그냥 타점에 따라서 이런 그립이 다 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립도 여기로 가져오면 돼 안 돼 또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립은 되게 중요한 거죠 타점에 따라서 다 응용이 돼야 되고 내가 어디로 치냐에 따라서도 응용이 돼야 되고 내가 그립 핸들링은 항상 절대로 한 가지를 관절시켜서 하면 안 돼 아 여기 오른쪽이니까 포인트로만 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포인트 그립만 잡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어쨌든 간에 어깨보다 좀 위에서 할 거고 이렇게 밀려주면 돼 이렇게 밀려주면 돼 이 방으로 한번 와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시다 준비 자 옆에 들어왔어 더 앞으로 와야지 팔이 펴져 있잖아 또 팔이 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때 팔이 굽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굽어진 타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뭐예요 밀수가 있어요 구버진 타점이 있어요 밀수가 있다고 구버진 타점이 있어요 구버진 타점이 있어요 처음에 약간 저거롭게 했는데 펴지는 타점에 볼이 있으면 안 되지 펴지는 타점에 볼이 있으면 펴지는 타점에 볼이 있으면 이건 제 자리지 펴지는 타점에 볼이 있으면 제 자리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버진 타점에 볼이 있어야 되는 거 거기서 밀고 들어가는 거지 이거 좀 적고 들어가야 돼 더 그래서 아니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굉장히 이상하게 막 뒤집어 까고 있어 기질이 까는다고 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약간 이쪽으로 빠진다 라는 느낌 다리가 너무 멀어 몸이랑 오른반도 나와 한 번 감지하면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맞아야 돼 슬라이스 이렇게 팔 펴야지 팔 나가면서 이런 느낌 준비 다시 준비 뛰고 가고 자 둘 밀어주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헤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되는 느낌이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미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미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이렇게 미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풀어주는 거지 손목이 다시 코팅 내면 세워지 손목이 세워지면서 빠지는 거지 이거야 돼 우린 지금 이 느낌이 난다고 아니야 앞으로 밀어라 이렇게 얘로 얘로 한다는 느낌 손바닥 얘로 한다는 느낌 우린 지금 얘로 하고 있다고 더 들어왔어 스텝 밟아야지 타이밍 잡고 타이밍 잡고 스텝 그렇지 타이밍 잡고 스텝 손목 더 열어야 된다고 그립 좀 더 돌아가야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와야 돼 그립 좀 더 돌려도 된다고 막그립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좀 돌려도 돼 더 돌려 그립 손 아래에서 그립을 돌리라고 손바닥 쪽으로 들어오게 올려 그렇지 손목 그렇지 손목 자꾸 이런 식으로 라켓만 돌리면 안 돼 자꾸 손목만 해야 돼 손목 또 라켓 돌린다 손목 손목이 앞으로 안 나와 손목이 앞으로 밀어야 돼 손목이 앞으로 밀면서 들어간다고 앞으로 우리가 그냥 바로 그냥 제껴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앞으로 뒤에서 앞이 안 나온다고 팔이 접어진 상태로 안 온다니까 지금 접어진 상태로 팔을 접고만 있는 거지 신을 타추면서 펴져 있다고 암을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니야 더 앞으로 안 와 앞으로 안 민다고 라켓을 자꾸 돌려버린다고 앞으로 밀지를 않아 봐봐 자 이제 보면 정확히 보일 것 같아 이게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게 라켓을 그냥 슬라이스 내려고 하는 거지 그죠? 라켓을 슬라이스 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라 이거지 밀고 들어가서 업, 다운 손목 업, 다운 업, 다운 그냥 이 방향이 앞쪽으로 가야 돼 안 밀어져 다 와서 팔 펴서 이것만 돌리고 있다고 이것만 돌리고 있잖아 다 팔 펴고 돌리고 이런다고 얘 밀어내는 힘이 이걸로 없다고 접어 봐 앞으로 아니야 팔 접힌 타점은 안 온다니까 팔이 펴져 있는 타점이 있다니까 자 봐봐 옆에서 팔이 펴져 있는 타점이 있어서 저펴 인 타점이 있어 저펴 인 타점이 있어 임팩트가 피어 있는 타점이 있잖아 안 된다고 팔이 접혀 인 타점이 있어야지 임팩트가 저펴 인 타점이 있어야지 그 밀어야지 저펴 인 타점이 있어야지 그리고 밀어야지 준비 또 돌린다 라켓 앞으로 밀어 더 앞으로 앞으로 그냥 밀어보라고 직선을 쑤셔봐 찔러 그립이 안 돌아가 자꾸 그렇게 자꾸 준비를 자꾸 더 돌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확 열려야 된다니까? 그립이 안 열려야 자꾸 닫혀있어 그립이 자꾸 닫혀있다고 준비 앞으로 밀어 앞으로 미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이렇게 옆으로만 돌아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 이 느낌 아니라고 어? 이 이런 느낌 아니라고 그렇지? 손 바닥으로 밀는다는 느낌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라켓으로 한단 말이야 라켓으로 라켓으로 그냥 슬라이스 하는 느낌이라고 손 바닥으로 밀고 들어가는 얘로 신다 생각하고 얘로 그만큼 안 들어온다니까 자꾸 멀다고 들어와 안 들어와 멀어 어 그렇지 오 걔를 한단 말이야 저기 어어어 그렇지 오 그러고 빠져야지 얘로 신다 안 이기면 이렇게 빠지나고 손목 업 다운 어 다운 업 다운 밀어 다운 해야지 이 손이 이렇게 틀어줘야지 다운 업 다운 손목 업 다운 그렇지 손목 업 다운 펴져서 안 돼 끝까지 와야 된다니까 자 들어와 못 밀어 밀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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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돌려 밀어 밀어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밀으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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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그렇지 살짝 돌려놓을게 그렇지 거기서 왔잖아 그렇지 왔지 어 살짝 왔어 밀어 또 라켓만 돌리고 있어 손목으로 해야 돼 그렇지 살짝만 살짝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살짝만 툭 손목 어 툭 그렇지 어 그렇지 툭 손목 그렇지 손목 툭 그립 돌려 더 그립도 열어주라고 그래 그래 소목 향 열리지 어 열어 어 그렇지 수목 열어 라켓만 돌아간다 앞서 안 밀어져 또 어 앞으로 밀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밀면서 돌아가고 그렇지 밀면서 돌아가고 그렇지 밀면서 돌아가고 해야지 바로 라켓만 안 돼 밀면서 돌아가고 밀면서 돌아가고 좋아 그렇지 이게 미묘한 타이밍이에요 진짜 조금은 빨라도 그 느낌이 없고 어 이 타이밍하면 또 느낌이 좋고 근데 조금만 연습하면 대부분 금방 하더라고 그 감을 일관성 있게 다 가져가더라고 뭐 40대 50대 뭐 여자분들도 금방 가져가 그 감이라는 것만 잡으면 아 어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요거만 잡으면 네 그래도 이제 그런지 손목은 좀 써 어 손목 어 그렇지 그렇지 손목 오오오 그런 느낌 손목 오오오 괜찮아 손목 오오오 굿 손목 그렇지 이제 뒤집어까지는 않네 그렇지 손목 밀어주고 손목 밀어주면서 손목 손목 밀어주면서 앞에서 라켓밭도 이러고 있잖아 밀어주면서 들어가야지 그걸 못하면은 이 미는 힘으로 그런 느낌을 안하면 나중에 뭘 못해? 거리 조절을 못해 거리 조절을 거리 조절을 아까 여기서 라켓에다가 슬라이스 내고 이거는 네트 앞에서만 가능한 거야 여기서만 가능한 거야 이거 미는 거 그렇지? 밀어내는 느낌 준비 그렇지 손목 오케이 좋았어 손목 오케이 그렇지 손목 오오오 오 호락 손목 오케이 손목 그렇지 손목 그렇지 손목 손목 그렇지 이제 손은 좀 느낌 오지 않아? 네 그쵸? 맞아 오지 응 이 민란 느낌이 좀 안 오지 조금 올 것 같아? 응 비교를 그게 발달해야 돼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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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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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느낌이지 마지막에 뭔가 탕 그치? 밀어주는 느낌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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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게 나가라고 접어목 좀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방금 느낌 확실하게 오지 않았어요? 미는 느낌 그쵸? 오 느낌이잖아 어 그렇지 쭉 나가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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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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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펴진다 응 그쵸? 나가면서 좀 펴 펴 나가봐 그렇지 나가봐 응 그렇지 어 어 아니지 아니지 그 라켓 갖고 그냥 뭐 비교 쳐 치는 느낌이지 어 팔을 나가면서 비틀어야지 손목 써야지 어 뼈 그렇지 팔꿈치 잘 써 어 아니야 더 그렇지 어 그렇게 써야지 응 그렇지 그렇게 써야지 아 또 또 또 접은 상태로 끝낸다 그렇지? 아주 미세한 감이예요 어 그렇지 팔꿈치 펴봐 살짝 뻗어나가야지 어 펴지면서 뻗어나가 응 응 오케이 어 아 진짜 왜 너무 섬세한 감이예요 와 근데 사실 오늘 될 거라는 게 사실 좀 보였어요 평소에 레슨 하면서 이 손목에 대한 움직임 보니까 요즘에 조금 이제 쓰고 막 하면서 처음에 테스트할 때 해피는 그냥 딱 그냥 이거였는데 어 요즘 되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했는데 역시 한 번에 되네 감사합니다 어 어 발달시켜야지 어 발달시켜야지 어 그래도 거리 조절한다든가 방향 조절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이제 편해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보지 않겠습니다 네 또 네 일단 아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